자 오늘도 녹화를 시작하면서 다크 소울 아 다크 소울 블러드본 DLC 저번에 진행했던 곳에서 마저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나야 모르지 안깨봐서 두 마리 남았는지 세 마리 남았는지 여긴가? 근데 저번에 코스? 코스에 버려진 자식들 맞지? 그거 잡다가 말았잖아 오늘은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보스 잡아야겠지? 코스 못 잡았어요 오늘 잡겠지 뭐 역시나 또 들이대다 보면은 언젠가 마무리되게 돼 있어 패링이 되잖아 또 코스는 근데 뭐 패링 딱 눈치껏 후다다다다다다닥 하다보면 잡지 않을까 아 잠깐만 너 소울이 많은데? 30만이나 했어 수고 와야지 아냐 잡아 잡아 뭔 소리야 야 게임 다 깨라고 만들어 놓은거 하다보면 다 잡혀 걱정마요 충분히 잡힙니다 나 그리고 이거 다음 게임 생각해봤거든 지금 두개 중에 하나야 뭐할까 다음 게임 아주 간단하면서도 보기도 좋고 막 그런 게임 생각해놓은게 두개 거든 하나는 마개촌 알아? 마개촌 이게 또 엄청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마개촌이 그거 아니면은 그 언더테일 예 두개 중에 하나 할건데 뭐할까 뭐가 재밌을까 마개촌하고 언더테일 아 파판 15 할까? 파판 15 그 구매는 했어 구매해가지고 아마 내일 택배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마 내일 내일 모레 모레 올거야 파판 할까? 파판도 파판은 파판은 나도 할거야 방송을 하든 안하든 게임을 할거야 근데 이제 저번에 물어봤자 내가 파판 방송으로 할까 파판은 또 이게 뭐라고 액션 게임이라고 아니 RPG라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거든 그래도 할까? 약간 액션이랑 좀 영상미가 많아서 보는 재미는 있을거야 파판 하면은 솔직한 말로 막 그 그 있잖아 소환수 딱 부르면 우와 아주 그냥 쩔던데 어? 그때 그 뭐 하여튼 소환수 하나 부르니까 그 데모판에서 그냥 천지가 뒤집히던데 그래요 그럼 방송으로 할까? 파판 할까? 그니까 나도 파판은 참 하고싶어 이게 파이널 판타지 매니아로서 이 신작인데 안해볼 수가 없죠 야 이거 또 몇 번을 죽어야 또 적응할까 한 열 번 죽으면 적응할까 이게 또 이게 또 그 뭐라고 해야지 적응 시간이 필요해 흐흐흐 게임을 워낙 못해 가지고 이 또 이 하루 정도 쉬었다 하면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적응이 안 돼 아 풀 수가 없어? 그럼 못 하네 풀, 풀수 풀 수 풀 수가 있어야지 좋아서 그럼 파판 해야 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 나 왜 피해 죽어 때리고 때리고 해 좋아요 또 때리고 때리고 때링 때리고 때링 때링 아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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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봐 때리라고 배떡이 한번 찢고 룰라이트 소드 당했을 줄 알지 에? 그런건 당근 아냐 물량하나먹고 그렇지 아잇 아이 피해 죽어 아냐 아냐 때리기라 인마 물량하나먹고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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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죠 너무 비싸 풀수는 때리고 때리고 페리간보 아잇 아야야야 물량하나먹고 먹였다 좋았어 하나 더 먹어 좋았어 자 여기서 페리간보 대떡이란보 때리고 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잖아 자 피해 죽어 한줄 때리고 어허허 아휴 피해 죽어 가까이 와서 때리고 한번 하자 피해 죽어 어허허 아휴 피해 죽어 반대 때리고 아휴 피해 죽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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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빼 때려 걱정마 딜은 누가 알아서 해 죽었지 때리고 먹는거야 페리간보 하자 좋아요 하늘 때리고 아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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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물량하나먹어 죽어 아휴 물량하나먹어 죽어 아휴 아휴 여기서 점프를 할줄이야 좋아 아휴 피해 죽어 좋아요 때리고 때리고 2차전 시작 좋아 때리고 아휴 아휴 좋아 아휴 살려만줘 제발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좋아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허허허 야 안 보여 어? 미안한데 좀 보이게 때려준데 어휴 피해 죽어 때리고 때리고 피해 죽어 아하 아 저기도 그렇게 할줄이야 어휴 페링 어휴 앞잡 야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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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피해 준다고 했어 좋아요 좋아 피해 죽어 해 한 대 때리고 아휴 피해 죽어 한 대 또 때리고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휴 잘 돼 아하 좋아 아주 잘 되고 페링 앞잡 물양 하나 먹어 네 기분 좋게 물양 하나 먹어 주고 에이 덤벼라 어휴 어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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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형은 피하지 않아 아휴 안 맞았다 아휴 좋아 이런 멜뚜기 같은 아이 어 피해 고 피하고 좋았어 아휴 이런 멜뚜기 같은 한 대 아휴 피해 죽어 좋아요 때리고 때리고 자 때리고 한번 하고 때리고 좋아요 어려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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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야 이리 와 어휴 힘들마 아휴 시작 시작도 안 때리 아휴 피해 죽어 때리고 때려 때려 아휴 아휴 살려봐 죽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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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양 하나 먹어 하하하 좋았어 페링 한번 하자 피해 죽어요 어어 아휴 아휴 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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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안되 안되 어딨어 그럼 가 마무리 마무리 허접하네 해야 이런게 보스여 에.. 어젯밥다 이따위케 보스라니 ㅎㅎㅎㅎㅎ 어젯밥스 음 다음에 좀더 어려운 애들 나와라에 두마리 정도 나와야지 혼자서 안된다에 알았지? 니같은 애들 두명 두명 데리고 와야지 상대 좀 되겠다 에 좋아요 깔끔하게 잡고요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예요? 말도 안그러집구 이거..이거 뭐죠? 이놈을 때려야돼? 잡아야돼? 왜? 잘하면 이상하대! 진짜.. 흐흐흐흐흐흐 어? 잘하면 좋은거 아니야? 어? 잘하면 이상하대 때려..아이.. 때리는건.. 때리는거 맞어?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뭐 스토리상 뭐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 깎아치만 이거..혼인가? 약간 꺼무티티하게 죽으니까.. 보스가..죽으니까..이런게 나왔대 때려? 아 또 낚지마..살릴 덕으로 말해봐 뭐해야돼? 어..아 그래? 때려야돼? 아.. 때리기싫은데? 짠해보이잖아 애기잖아 애기.. 아.. 때려야돼? 아.. 불쌍하다.. 미안하다, 스토리탕 내가 널 때릴수 밖이었다 피끗 Eric. 형을 용서해라 네ㅍ! ESC blij 흐 hablando 미안해 제 세상같아서 잘살아야돼 넌 잘살수있을거야 앤딩이야? 어? 엔딩 엔딩? DLC 참 기네요 이게 끝이야? 간단하네? 어? 뭔가 좀 엔딩이 약간 허무하다고 해야하나? 약간 좀 그래요 자, 보스는 잡았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보스는 아니었어요 약간 뭐... 오늘 뭐... 한 번만에 잡았죠? 한 번만에 쉬운 보스네 쉬운 보스 저 같은 허접이 한 번만에 잡을 정도면 건너 허접이 못쓴다 여러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좋아요 총알도 사 총알 많이 사 많이 사 돈 마라 합박 써 흐믄 흐흐흫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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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흐흑 흐흐흑 흐흑 흑 흑 빛나는... 예... 월왕대검 문 라이트소우드라고 하죠 일명 응 팔강밖에 못했어 이거 데미지가 많이 안나와 이거는 혈청석도 안봐갖고 그래서 뭐만 있어 이 칼은 으어어어어 이거 기무소 월광대검의 특기 검기 날리기 응 총알 쏘는 것도 멋있더라니까 피르기 겁나게 멋있어 좋아요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로렌스 로렌스 잡아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음 어디 어디로 가야죠 로렌스 잡으려면 악몽교단 여기로 가야나 시체더미? 영구동? 별고리 나무? 처음에 본거 같은데 그 야수같이 생겼는데 자빠져있는 애 개가 개한테 가는거 맞지 악몽? 아 사냥꾼의 악몽 로렌스는 좀 어려울까 로렌스는 어때요? 어떤급이야? 루드비급이야? 루드비? 루드비가 조금 빡대긴 했어 루드비급인가? 아 그럼 곤란한데 좋아요 야 빨리 사냥꾼 나와봐 딜씨 딜씨 처음할때 너한테 당한거만 생각하면 좋아 아이 자식여 자식아 니는 그래도 쎄구야 아 아이 피해주고 아냐 아냐 아이 피해주고 뭐 피하면 까만 물약하나면 먹자 아이 쎄네 하지만 나 원거리 공격있지 피해주고 피해주고 원거리 공격 하나 되있어 좋았어 때리고 또 때리고 좋아요 커져봐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어 그래 이루와 인마 다 죽여야 아유 죽어 인마 아유 죽어 인마 돌멩이 필요없어 저 또 어디로 가야지 여긴가 이루와 너희를 죽이기위해 내가 이 판에서 예 연구 좀 했다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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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서오 좋아요 이루와서오 이루와서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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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먹어 코스? 아 코스는 허접한 보스지 여러분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저만 잡은게 아니고 모두 잡을 수 있는 보스야 코스는 예 허접한 보스입니다 아 여기 아 이 녀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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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악 죽게 dig vamp 아아아 as Device 문대가 여기름와 아라라라라 뭐야 기호와산 으어 아으 데밀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야 형이 페리간다 아이 화나 enough 어어어 아어어 아 아 아아 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헉하 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앞으로 뭐이고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때리고 좋아요 때리고 항상 노예야 엉덩이만 손이 띄고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어 죽었어 아 얘가 코스보다 어렵네 아 얘가 코스보다 어렵네 인정 코스보다 어려운 거 인정 아 코스는 껌이고 얘는 어렵다고 우리 무기가 안 쓸래 재미가 안 나와 이걸로 했으면 진작이 죽었지 이걸로 그냥 몇방 썰어버리면 다 죽더라고 이 그 이게 뭔 무기지 이게 성검 성검 이게 거의 사기급 무기입니다 사기급 무기 이리와 더 총 쏴봐 그렇지 죽어 임마 아니 피해주고 해 아니 죽어 임마 아니 죽어 임마 아니 죽어 죽어 임마 죽어 임마 맞죠 요것이 성검이다 요것이 성검이다 나의 최강 무기 성검 와 누굴 어 아유 아유 죽어 아유 죽어 임마 예 죽어 야 하늘나라 예 옛날에 양 만나서 예 간단하게 소개팅 한 번 하는 거지 안녕 안녕 또 올라가서 이번에는 예 꼭 잡아주겠어 자 잘리가서 여기가서 여기가서 좋아요 아유 죽어 아유 죽어 아유 죽어 임마 여기서 죽어 임마 좋아요 어서오세요 여기 딱 이따가 자 딜을 노리는거야 싸 싸 싸와라 싸와라 에에 이긴놈 내 편 뒷놈도 내 편 에에 어 그렇지 야 그 뒤에 저기 있어 날 때리는게 아니지 죽었어 죽었어 에에 인정해 에 우리 인정할건 인정하자고 어 이미 나한테 졌다는거 어 인정하자고 어 어 인정해 인정 인정하라고 임마 좋아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맞지 쟤가 로렌스인가 저번엔 저 손에서 뭔 아이템 뭐라고 해야지 뭐 열쇠같은 아이템 얻긴 했는데 얘는 등밟아서는 패링은 안될거 같고 어 어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나보네 헬로 로렌스 낮잠자는데 방향해서 미안해 원투한 물 아 아니 괜찮습니다 원투할리가 없잖아 아 얘는 어렵다메 어 얘는 코스같이 쉬운 보스가 아니라며 엄청 어려운 보스라메 아 미안해 계속 자 나 갈게 말이래 악마 짓이지 말고 와우 잠깐만 패턴을 좀 봐 저런 패턴? 오케이 피해주고 한 번 더 패턴이 안되죠 그냥 양손으로 때리는게 낫겠지 좋아요 1페이지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 껴안기 좋아요 때리고 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때려보는 겁니다 뭔지 들어하는지 좀 보게 좋아요 때리고 좋아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네 아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니지 아야야 흠금금지 아 아드레날렛 예 흠금지금지 좋아요 피도 많이 안들구 어아어아 아야야야야 상호 물량 어어.. 한잔하고 esc- 잠깐만 아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어.. 으어어어..! 아아 흐흐핳 아 얘는 상허하고 좀... 못보기가 틀린데? 상허가..잉 덤빙하기 참 좋았는데 어어..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야야야 이 목소리 따라하기도 힘들다 어? 목소리가 좀 어려워 따라하기 근데 1페이지는 조금만 적응하면 할 것 같은데 1페이지는 루드비처럼 이렇게 뭐 극혐적인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아 지금은 좀 악 좀 질러도 경찰은 안 운다 이따가 내가 봤을 때 12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니까 그때부터 시끄러우면 경찰에 신고해 그냥 달려가도 되겠죠? 근데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네? 굳이 잡문비를 상대할 필요 없지?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까? 아님 더 빠른 길이 있나? 아 경찰에 올까봐 올까봐 겁나서 그런거야? 옛날에 경찰 옛날에 경찰에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놀아라이 재밌게 놀아이 난 로렌스 잡겠다 초대 교부장 로렌스 덤벼러 응? 아이웃! 조지 않아 이따 자 이렇게 때리고 한대도 좋았어! 깔끔했어! 네 잠깐만 이거 내꺼 아니냐? 네? 피해주고 해 네 아 아 갑자기 빠른 공격에 어울리지도 않아 좋아요 좋아요 아 피해주고 해 아야 야 뭐야 아 뭐 두박이 죽어 데미지가 쩌네요 오우 아 이게 적응을 해야돼 역시 응 적응해야돼 얘는 그 가까이 붙으면 안되겠어 약간 거리를 두고 싸워야겠다 거리를 두고 어 쟤는 그 코스나 누구야 그 마리아 마리아 같은지 들러붙어서는 안될 것 같아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러고 상대를 해야할 것 같아 근데 그 쟤는 패링 안되죠? 패링 돼요? 패링되면 허접한디 어? 패링 안될거에요 아마 뭘 굴러가요 돼? 돼? 아 진짜? 허접한 말고 진짜 돼? 진짜 되는거야? 아 오른손만 어? 오른손만 패링된다고? 오른손만? 오른손만? 나 진짜 해본다구먼 오케이 오케이 오른손 작은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패링된다고 하면은 예 또 예 패링성애자로서 예 이런거 피해주고 패링 안된다 이말이지 어 야 잠깐만 태비지 대비지 아주 그냥 쩐해 어? 패링해 야 패링할게 야 이건 아니지 자 한번 때리고 아 야 야 야 대비지 그냥 하늘을 쥐셨네 저게 두번째 때리거든 아 어떻게 해주봐요 자 때릴건 또 때리고 때리면서 자 좋아요 야야야야야야 어 이런 패턴도 있구나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 요때 패링해야지 잠깐만 이거 이거 두데받으면 그냥 형 황총길 직행버스 내기야만 짜렁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피해주고 이거 아니고 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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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앞접태냐? 안되지? 저때 패딩 타이밍이란 말이지 좋아요 피해주고 좋아요 또 피해주고 아이 피해주고 좋아 너의 엉덩이는 차지구나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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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잠깐만 잠깐만 아야 잠깐만 아이 미안해 잠깐 흔들렸어 어? 다음부터 안그럴게 아 뭐야 왜 왜 왜 눕고 그래 야 눕지마 야 왜 눕지마 안빵 아니여 인마 어? 어허허허 웨에에에에에에에에에 único 충무했다 어 좀 이 형님 약간 잠깐만 아 잠깐만 antes 잠깐만 잠깐만 .. controversy 저기ingu니다 약간 잠깐만 잠깐만 Ga 으아아아아아 아아 좋아 1955 ㅇ obwohl 아하핫ㅋ 아 왜 자꾸 다 빠져 어? 하체 힘이 없어 어? 밥좀 먹어 에? 밥좀 먹고 생겨 왜이렇게 하체에 힘이 없어 어? 어 야 이거 ОГО는 피해주고очь 네 좋았어요 반핏 뺀거 같은데? 아이 피해주고 해 좋아요 더 빼보면 2패 가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 저 오른손이 구축하게 되면 이가 세구나 좋아요 앞으로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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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름은 안 받겠지 아 아 아아 아아 야는 2패 없어? 여기 봐봐 HP 봐봐 HP를 봐봐 반이상 뺏는데 안 변하네? 이래로 하면 잡겠는데? 어? 아 근데 전파는 자꾸 패링 하려다 보니까 예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네 아 패링 하려고 패링 된다면 패링 한번 해보게 이번에도 역시나 패링 도전 패링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야지 블러드본에서는 패링이 아니고 내장 뽑기? 내장 뽑기? 마치 내장 뽑기 그걸 해야 그쪽으로 노예 내장은